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유진고시스 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구요 트루바이오틱스 프리온라이트 야쿠르타 하나랑 혜택 OS를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집에서 가져온거에요 한개만 있는게 아니구요 2개 3개 총 3개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처음부터 다 먹으면 좋을텐데 집에 확인해보니까 양이 얼마 없더라구요 일단 일으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 말라서 이 그릇 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시원해 옹덩이 맥이 굉장히 깔끔하구요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갈증이 생길때는 이거 한잔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오예쓰 오예쓰 오 모양이 왜이러지 잠시만요 아 모양이 헝클어졌네요 왜냐하면 제가 가방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버스에 앉다보니 이렇게 된거 같아요 아 이게 아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모양이 진짜 빵떡이 됐어도wort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잔 마시고 제가 조만간에 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쇠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유튜브도 이제 조금 있으면 라이브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제가 요리하는 까지까지 다 포함해서 올릴 테니까 참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모양이 괜찮네요 음 괜찮다 오늘은 이제 장아찌 장관이 얼마 얼마가 아니고 짧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신기한데 오늘 먹은 게 먹방에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부채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Пока ăm